자, 케스팅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케스팅할 배역이 이 무인돌을 탈출하기 위한 주인공 역할인데 사장님이에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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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! 사장님! 하품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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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형 씨 좀 마차마, 좀 마차마. 너무 정신없어. 이대로 개학하자. 그래도 리듬이 건 봐야지. 아, 리듬이 타는 사람 남았구나. 뭐지. 바다 좋아해요? 저는 슈랑 유진 좋아하는데 그 바다가 그 바다야? 내보세요 제가 갈게요 레디! 액션! 살려주세요! 이쪽이에요! 살려주세요! 제발 살려주세요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? 어디서 사람 없지? 어디서 볼륨 좀 봐야겠다 진짜 사랑하는 미숙아 죽을 때까지 널 사랑할게 이용진? 미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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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널 갖췄는데 사람 다해 필요없어 나 살고 싶어 제발 제발 살고 싶어 여기 탈출하고 싶다고 어떻게 탈출하지 그래 그래 이 톱으로 모두 만들어서 탈출하는거야 그렇지 아이씨 나이스 아이씨 나이스 사이씨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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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를 만들었어 밹아 출발한다 백구동을 울려라 도연씨 안녕하십니까 네 저 혼자 도연씨의 남편 제가 스위스로 신혼여행 갔다 왔습니다 혼자서 세찬씨 세찬씨 기다리자면 저기 목 빠진 거 보이죠 아니 선생님 혼자 신혼여행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라이도 아니고 정말 아니 그리고 그지 깡깽이 주제 어떻게 신혼여행 스위스로 갔어요 돈 어디서 세배 갔어요 아 아닙니다 제가 그 저기 뭐야 허켄스 뚜껑을 줬는데 거기에 스위스 당첨 동반 1인 그래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가만있어봐 동반 1인이면 나랑 당연히 같이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인 동반 1인 동반 1인이 뭔지 모르는구나 속상해 1인 1인 뒤에 1인만 봤어 예 그래 정말 아우 빠가이로다 에로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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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찬씨 인간적으로 나 뭐 선물은 사왔죠? 아유 그럼요 도연씨 이거 사라면 또 몰라보시고 제가 선물 사왔습니다 도연씨 주려고 도연씨 주려고 아 스위스에 유명한 게 엄청 많던데 자 우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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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봐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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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췌 오케이 자 가만있어 하자면 했는데 도연씨 신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도연씨 이게 신발이에요? 네 도연씨 신발이에요 아기 아니에요 아기 아기 도연씨 가다가 고장이나 갖다 줘요 그냥 아휴 아 도연씨 저 너무 배가 고픕니다 밥 없어요 어? 근데 도연씨 표정 보니까 약간 중국 음식 또 배달 시켜 먹고 싶어 하는 표정인데 그죠? 아 지금 추고 싶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아 도연씨 진심으로 도연씨 표정에 써있다니까 중국 음식 시켜 먹자고 먹어요 그럼 먹어요 도연씨 그러면은 제가 스위스에 갔다 왔으니까 오늘은 제가 책카드로 다 계산했습니다 도연씨가 먹고 싶은 거 메뉴 정해가지고 맘대로 시키십시오 맘대로 뭐 드시겠습니까 어 그럼 나 그냥 짜장면 먹고 싶어요 짜장면 아 짜증나는데 짬뽕 먹을까요? 짬뽕 뽕뽕뽕 아 무슨 뽕 얘기를 하십니까? 빼고 얘기하십시오 빼면 얘기 못해요 그러면 뭐 잡채만 먹을까요? 잡채? 기본 잡채는데 그럼 팔보채 먹어 팔보채 아 뭐 이렇게 보채십니까 센스적인 거 없나 사실 여기 강냉이 다 털어버리기 전에 그냥 A세트 시켜요 A세트 A라 네 A세트 시키겠습니다 오케이 전화기가 어디 있나 보자 b x 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순리되어 있어요? 아 역시 제가 발음이 좋아해서 스위스 같다는지 A가 아주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아니, 그나저나 진짜 스위스 철자도 그러면서 어떻게 어떻게, 거기서 소통이 되었어요? 영어가? 어 예, 저 생각해보니까 영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. 다 소통이 되더라고요. 부탁드립니다 이 분! 오케이! 25000원입니다! 예, 계산하시죠, 도연 씨. 아니, 한다고 했잖아요.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아, 맞다. 계산을 한 적이 있으나. 카드 되죠? 예, 예. 도연 씨. 도연 씨, 계산하고 싶죠. 세찬 씨, 유희양 카드를 어떻게 계산을 해요? 여기 유희양 카드 안 됩니까? 유희양 카드 안 돼요. 드릴게요. 타로 카드를 주면 어쩌자는 거야, 진짜. 아니, 카드가 이게 세 개뿐인데, 이걸로. 옐로 카드를 어떻게 계산을 해? 25,000원입니다. 아, 진짜. 고맙습니다. 오케이!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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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요, 박자꺼. 잠시만, 잠시만. 왜요? 이 사람? 뭐야, 이거? 왜요? 뭐 이상, 뭐 있어요? 아잇! 이상해? 맛이 이상해? 이상해? 얘기할까? 이... 이것들! 왜, 왜? 잠깐만요. 전화해서 얘기할까? 아, 뭐야 이거? 왜? 왜? 쉬었어? 쉬었어? 뭐 말을 해야 할지. 야이! 왜? 가만히 와! 왜? 이것들! 왜? 울지 마! 너무 맛있습니다, 이거. 우와! 우와! 후무동이 됐네? 아, 좋다. 먹어라. 우와, 좋다. 야이 씨! 야이 씨! 야이 씨! 야, 나! 야이 씨, 나 찍몸파야! 왜, 뭐! 왜, 에이를!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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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혼자 처먹은. 나 그냥 갈래. 이 모든게 다 이벤트였습니다. 꺼져! 아이고. 짐도 있고 내가 다 풀어놔! 다 풀어놔! 다 내일, 내일! 진짜 짜증나게! 아휴, 짜증나. 아휴, 뭐야 이거. 뭐야. 뭐야 이게.. 뭔 소리야. 이... 이... 이 엉... 뭐라고 하는... 알 수가 있어야지. 뭐야 이게. 독일말 같은데.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찬 씨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려고 진짜 이벤트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벤트였던 거죠? 저 사실 스위스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일찍 동안 어디 있었어요? 파주 영어마을에서 이 세팅을 준비하느냐고 제가 이거 하려고 일찍 동안 거기 고립되어 있던 거예요? 네 그리고 거기 파주 영어마을에서 배운 말이 있습니다 뭔데요? 독일어인데요 해도 되겠습니까? 뭔데요? 키스미히 키스미히가 뭐죠? 키스할래요? 아! 예스 아이 두! 어우 몰라요 눈 감아요 세찬 씨 야 이거 죽어 세! 3,000원